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혼조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폐배터리 테마 외에는 크게 뭔가가 좀 파격적으로 수기 싹 몰리는 느낌은 없다라고 보면은 좀 우리가 시장을 차분하게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어제 강했던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밀렸다가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리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식음료 쪽 같은 경우에도 혼조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르는 거는 오르고 또 내리는 거는 내리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포인트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포인트를 몰라 그러면 어떡해요 수익 내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이제는 뭐 거진 또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항상 바다권에서는 매수를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슬슬 준비를 하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남아있는데 조금의 아쉬움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카카오 분석에 앞서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맨날 시장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는 바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못 읽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가끔 뭐 유튜브 어디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여기서 추천을 했죠 자 여기서 봤죠 수익 났죠 자 가입하셔야죠 이런 거는 결코 여러분들한테 남는 거는 딱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못할까 정말 시장을 그냥 못 읽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많이 해요 그 부분이 조금 그게 도움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강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오늘 아침에 급하게 오른 거 중에는 뭐 딱히 손댈 만한 테마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미리미리 잡아뒀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뭐 폐배터리라든지 가독도 신공항 테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수급적인 부분을 딱딱딱 체크를 하고 또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강하네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 이거에요 시장이 내려요 시장이 내리는데 어떤 한 섹터 한 종목들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왔을 때 당연히 이 종목들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뭐 시장이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와 근데 내 종목은 움직이질 않아 그럼 시장이 빠졌을 때 내 종목도 같이 빠질 수 있는 부분 근데 어제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버티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폐배터리 가독도 신공항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지만 좀 수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난다 이 원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 되셨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아스팔트 길을 자꾸만 자갈밭으로 계속 걷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장이 빠져요 근데 버티고 있는 섹터가 있어 그럼 시장이 올라왔을 때 그 섹터는 올라가요 근데 시장이 올라가 근데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어 근데 안 올라가 그럼 시장이 내려갔을 때 이 종목도 같이 내려간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VIP방에 드렸던 거는 NPC같은 경우에도 4월 26일부터 10,9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하세요 매집하세요 매집하세요 이거 우리 오늘 크게 먹고 나올 거예요 매집하세요 라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 어제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굉장히 잘 버텨요 근데 결국에는 오늘 시장이 아침에 딱 갭으로 뛰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파바박 간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지트로닉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뭐랑 같이 묶여요 페배터리 이지트로닉스 영아테크 코스모 화학 웰크론 한테 mpc 페배터리 관련주 2박 3일 직장인 단타 4월 26일 그리고 이지트로닉스도 오늘 바로 저는 같이 없으신 분들 이것도 좀 사세요 20,200원에 매수가 정전까지 해드리면서 잡을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어디 막 이상한데 보면은 매수가가 안 와 근데 수익이 났대 그러면은 알아서 하세 알아서 눈치껏 잘했어야죠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복장 터지는 일이에요 내가 가입비를 내고 들어갔는데 매수가가 안 왔는데 수익이 나서 자랑을 해 어 이거 매수가 안 왔는데요 물어보면은 아니 눈치껏 알아서 했어야죠 이게 참 억울하죠 여러분들 억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매수가 잡을 수 있게끔 다 잡아드리는 부분 뭐 이지트로닉스도 그렇고 경동도시가스도 그렇고 이치함불도 그렇고 베셀도 그렇고 GSE도 그렇고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이지트로닉스 없으신 분들 mpc 없으면은 이지트로닉스 사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뭐 8%대 수익 mpc 뭐 11% 여기서 또 보면은 뭐 이지트로닉스 7% mpc 11% 이지트로닉스 뭐 7%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먹고 영화금속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에요 가덕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덕신 하우징 가덕도 다 먹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잘 나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여기서 매일 수익이네요 감사합니다 남겨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된다니까요 안되는거를 되게끔 만들어 드리는게 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저는 항상 뭐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에 대해서 뭐 증명을 해드리고 인증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어 뭐야 제 뭐 수익 자랑하고 앉아있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 공략법이 맞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보시고 하시라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도 나는 이게 지금 당장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일 사료 30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테마성이기 때문에 좀 테마 주들은 굉장히 뭐 파격적으로 팍팍 오르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또 후속작 뭐 베셀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는 뭐 상한가를 간 부분이 있으면서 뭐 수익이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라요 왜 테마 수급적인 부분만 똑똑 체크를 해주면 되요 그리고 사서 들고 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만들어지는거 지금 보면은 한일 사료도 제가 315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한일 사료도 뭐 325.84%의 수익적인 부분이 났는데 어디 말도 안되는데 가보면은 여러분들 뭐 2% 3% 수익 났는데 막 박수치고 노래하고 막 신나요 근데 우리는 325% 인데 그것보다 더 강한걸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박수치고 노래하고 막 3% 먹고 1% 먹고 2% 먹고 막 신났던데 325% 면은 뭐 거의 이거는 뭐 단체로 모여서 뭐 파티라도 한번 해야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오세요 3개월에 33만원 1개월 하시면 11만원 정말로 일부로 낮췄어요 여러분들 가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회비를 가지고 부담을 지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낮춰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착순 딱 10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10 8619 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뭐 그냥 팜류나 축산 쪽으로 어제 오늘 이쁘게 내려온거 저점 잡아가는 분위기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체크를 해야 되는게 한일사료가 안좋으니까 한일사료는 어차피 밀려야 되는 자리에요 최근에 당연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거는 시장은 한일사료가 밀려도 갈롬간다 이거를 증명해 내야 되는게 오늘 시장의 역할 중에 하나에요 그래야 앞으로 한일사료 등락에도 인플레이션 테마가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큰 폭으로 하락한 첫날이니까 한일사료의 모든 종목이 당연히 연동이 될 수 밖에 없었던거고 아침에 뭐 제가 뭐 vip방에서는 브리핑을 해드렸기는 하지만 오늘 식량난 쪽은 한일사료를 버린다는 데에 의미가 좀 있어요 한일사료는 빠져도 다른 것들은 가야 되요 그래서 시장 대장주가 지금 뭐 10% 넘게 꺾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은 갈롬간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거니까 너무 뭐 한일사료가 하락한다고 뭐 건목을 필요도 없는거고 연동되는거는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오전까지로 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못하면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 철강쪽도 가독도로 엮어서 뭐 급등하는게 나오다보니까는 철강쪽은 원래 뭐 인플레 심각한 상황이라서 안 꺾이고 대장주는 뭐 계속해서 진행형이 나오고 있는거고 차트는 NI스틸이 가장 이쁘고 그 다음은 좀 동양철강도 우리가 한번 붙어볼 자리기는 분명히 맞아요 차트적으로 봤을때 붙어볼 자리기는 한데 수급적인 부분을 또 체크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철강쪽은 오늘 뭐 CT, CP, TPP 가입 이걸로 가는거 같은데 이게 뭐 오늘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원래 그냥 예정이 되어있던건데 뭐 나쁘지는 않다 딱 요정도로 보시면 될거 같고 대신에 뭐 KG스틸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쌍용차 인수관련이고 뭐 경남스틸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인맥주고 이런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피해야 되는데 모르면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똥을 피해야 되는데 똥이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 그럼 무신결에 밟는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아는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TCC스틸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한 종목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게 테마로 오르기는 힘들다 2차전지 종목으로 좀 구분을 하시는게 맞는거고 오늘 철강쪽은 편하게 사셔도 되는 분위기기는 해요 뭐 그래서 VIP방에다가는 따로 추천을 드릴거고 에너지쪽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대성에너지 GSE 이 두개를 좀 같이 놓고 보시면 될거 같고 화장품쪽 추가 반등이 조금 나오고는 있어요 뭐 대형주를 제외를 하면은 대장주는 당연히 뭐 이치한불이 움직일 수 밖에 없는거고 이치한불 이런것들 먹는거 깔끔 그냥 깔끔해요 이치한불도 인증이 나오는거 그냥 깔끔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오늘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게 보시다시피 테마가 많아요 지금만 언급을 한게 화장품 그 다음에 에너지 가스 철강 그 다음에 가석도 신공항 그리고 뭐 사료쪽 벌써 많아요 테마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수급이 분산된다 라고 하는 점이 조금은 아쉬워요 왜냐면은 제일 베스트고 제일 좋은거는 테마가 딱 하나 일대요 시장의 모든 수급을 그 테마가 그냥 싸그리 잡아먹을 때 그때 곡물쪽 갔을때 수급 거기서 다 빨아 들이니까 이거 가구 저거 가구 또 연상 가구 또 가구 또 가구 계속 가구 안간거 사면은 안간것도 올려줘 덜간거 사면은 덜간것도 올려줘 이게 좀 매매가 좀 하기가 제일 편할 수 밖에 없는데 오늘은 일단 수급이 좀 분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미국 시장에서 딱 봤을 때 뭐 구구리 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타 아마존 이런것들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의 장중에 1% 이상 상승하던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비자 시장 예상을 우 또는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게 딱 힌트를 주는게 뭐냐면은 실적에 따른 종목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말도 안되는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모아 가면은 안 돼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는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이랑 그에 따른 경기 누나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대체로 좀 견고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에 따른 종목 차별화가 나타나고 점차적으로 차별화 강도가 심해질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fmc 까지 당분간은 변동성이 좋은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뭐 시장이 빠지면은 아이고 무서워 겁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2620포인트 코스닥은 850포인트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저점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냥 무턱대고 막 사는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우리가 딱 노려서 사는게 정말로 베스트다 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뭐다 남는 거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에요 지금 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이게 항상 애매한게 뭐냐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애매해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친구한테 야 너 뭐 먹고 싶어 라고 하면은 어 나 이거 먹고 싶어 아니면은 뭐 뭐 피자 먹고 싶어 치킨 먹고 싶어 짜장면 먹고 싶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은 어 편해요 근데 너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어 나는 그냥 뭐 아무거나 이게 제일 짜증나요 이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 그럼 우리 이거 먹을래 그러면은 아 그거는 조금 이러면 거의 멱살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어설프게 정말 말도 안되는데 가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추천을 했죠 받죠 수익 났죠 가입하셔야죠 아우 극혐 솔직히 극혐 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시장을 못 읽어서 극혐 이에요 아니 시장도 못 읽는데 무슨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브리핑을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거는 마치 외모는 막 정말 공부 잘하는 모범생인데 알고 봤더니 막 일진이야 아는게 없어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뭐 거르는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어느정도를 아셔야지만 걸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는게 있어야죠 유튜브를 보는데 뭐 하루종일 자랑만 하고 있으면 그게 뭐 남는 겁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게 카카오가 굉장히 뭐 아쉬울 수 밖에는 없어요 뭐 어느정도 빠질 거에 대해서는 좀 예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게 금리 인상 시기에는 항상 뭐 기술주 성장주들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아 그래 뭐 빠질 순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는 좀 해도 해도 너무한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대형주 잡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단기성 말고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면은 항상 RSI 30 이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어 RSI 30 이하권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28.06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31.44 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슬금슬금 조금 매수를 했어도 괜찮은 위치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RSI 30 이하에서 우리가 뭐 매수를 얼마나 골을 깊게 팔지에 대해서는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여기도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솔직히 뭐 아 이렇게까지 저수지 막 우물 파고 만들 줄이야 뭐 예상을 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래도 올라는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RSI 30권에서 좀 이하로 매집을 해 놓고 RSI 70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면은 이게 그래도 좀 대형주도를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편안한 위치다 왜냐면은 뭐 카카오가 망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봤을 때 카카오 망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사권에 사서 항상 고개를 들었을 때 RSI 70 부근에서는 또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고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또 깊게 저수지를 이렇게 깊게 팔 줄은 몰랐겠죠 근데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게 RSI 30 이하권에 딱 사서 그냥 RSI 70 부근 딱 요 요 요 위치잖아요 요 요기 요기 요 위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근에서 팔았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수익적인 부분은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라고 항상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차이지만 항상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게 요런 것들이 다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1분기 연결 영업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전년 대비 했을 때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했을 때 41.7% 괜찮은 좀 기대치를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뭐 뭐 플랫폼 부분에 비수기 영향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오미크론 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수요 위축 영향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소폭 감소 하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 대해서 역기저 효과로 인해 대폭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기대할 거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면은 핵심 사업도 모두 고성장을 지속적으로 뭐 만들어내고 있고 클레이튼 메인의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보고 있는데 긴축이라든지 뭐 비우호적 시장 환경 그 다음에 본사라든지 주요 계열사의 특별 연봉 인상 뭐 최근에 갑장스러운 조종의 빌미가 되기는 했지만 이 블록체인 사업 잠재력은 언제든지 강한 힘을 좀 발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희망이 없으면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아유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비빌 언덕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은 작년 7월 달에 런칭한 이제 디지털 아트 중심 nft 거래소 클립 드롭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유명 아티스트들 대부분 참여를 하면서 285점의 작품이 등재되었던 부분 그래서 올해 1월까지 누적 거래액이 100억 원을 달성을 하고 성장에 좀 어느 정도 좀 시동 시동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 토큰에 대한 스왑 거래소 그 다음에 디파이 서비스 플랫폼인 클레이 스왑 뭐 이런 성장 잠재력도 굉장히 큰데 여기서 클레이 스왑에는 다수의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의 토큰이 런칭이 되어 있고 올해도 mbx 뭐 등등 해서 런칭이 되고 신규 토큰도 꾸준하게 런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 토큰들이 각각의 생태계가 성장을 하면서 가치가 상승을 하고 스왑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은 수수료 매출도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타 블록체인 사업자들의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클레이 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블록스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게임이랑 sns 메타버스 플랫폼 뭐 클레이 다이스가 있는데 이 클레이 시티 같은 경우에는 천 개의 정착지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향후에 더 많은 영토가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아직은 뭐 p2e 게임 다이캐스트 뭐 브루마블 주사위 게임 같은거 브루마블 여러분들 아시죠 아이고 옛날에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디 막 mt 같은데 가면은 놀러가면은 mt 학교에서 가면은 뭐 항상 뭐 주루마블도 있었고 뭐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뭐 추억이 돋네요 그래서 이 한 개 정도가 런칭 된 상태로 사업 초기 단계 이나 뭐 향후에 다양한 게임 런칭 그 다음에 뭐 활발한 sns 메타버스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든 여기서 좀 결과물을 갖고 와야 되요 그 결과물 이라고 하면은 돈을 벌어 와야 되요 그거를 증명을 해 줘야지만 카카오가 다시 한번 좀 크게 상 상생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뭐 내용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기는 한데 제가 보는거는 좀 rsi 30이야 요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거는 물고기를 당연히 잡아 드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잡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는게 제 역할 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단순하게 그냥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수익 챙기세요 여기서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는게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거는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거를 원하는 거 잖아요 뭐 당연히 수익적인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물고기를 그냥 제가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도 같이 옆에서 잡는 방법까지도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지금 선착순 딱 10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구요 오셔서 같이 재밌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